아, 오늘 포러스 더 끄네? 내가 쏠게 가자! 가자 내가 쏠게 시원하게 쏠게 어이, 누구? 아니 뭐 좀 얻어먹으려구요 죄송합니다 같이 들을래? 누구? 아, 무거워가지고 아, 누구? 같이 드실래요? 아, 누구? 아, 지금 먹기 싫어서 당신께서 나에게 니가 지은 제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저는 쓰레기입니다 아주 쓰레기입니다! 아, 누구? 아, 청소부인데요? 누구? 발에 지나서 자, 이제 퇴근이나 좀 해볼까? 시동 걸고 출발해야지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어, 누구? 아, 우리집 가려고 자몽과 오렌지가 만나면 무슨 맛이 날까? 누구? 아, 못 먹어봤어요 아, 못 먹어봤어요 답다다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 수기수기 영수기 누구? 말을 더듬었어요 딱지 말고 씻으세요 누구? 아, 치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칭찬 Alright 아, 칭찬 아, 칭찬 아 아, 칭찬